인사 한번 하세요. 안녕하세요. 추억의 호시탕의 김정숙입니다. 어머 언니 힘 좋겄다. 잘 먹건네 그거. 그렇지. 추억의 호시탕 우리 김정숙씨가 사랑아 내 사랑아 염수엘의 노래 함께합니다. 인기상은 바꿨다. 인기상은 바꿨다. 인기상은 바꿨다. 성경보소 언제든 가려운 시민이 되겠는데 인기상은 바꿨다. 사랑아 내 사랑아 세월은 자꾸 가려운 게 신호는 내 마음 알고 있겠지 당신만을 기다리는 것 감사합니다.